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단기 매매와 장기 매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매매는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해 시장 변동을 활용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이런 전략은 시장 분석과 기술적 지표에 민감해야 하고 매매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죠 반대로 장기 매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가치를 키우는데 초점을 둡니다 기본적인 기업 분석과 장기적인 시장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투자법이 여러분에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투자 목표, 리스크 선호도 시간 관리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지만 빠른 결정을 좋아하거나 시장을 자주 볼 수 있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장기 매매는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성향과 목표에 맞춰 올바른 투자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